오오오오오어 여기들한테 Richard 오오오 돌아가네 정말 아깝다 와 저거 근데 벼락 가져가야 하는데 에헤! 돈을 그렇게 쓸거면 날 줘 뚜듕 아씨 못 봐봤어 설마 디코모코코퀘스트 있어요 아 디스코드에 모코코퀘스트가 떴더라 이거 봤어요 아 화면공유 15분 하면은 뭐 코코아바타 받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 코코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거 보여요 이거 벌레마냥 붙어있어 이거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오늘 방종하고 푸마시 하자고 하더라고 화면 공유 15분만 켜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꺼 디스코드에서 그냥 켜놔요 내가 방 하나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야 그리고 그 남자 사람들은 그 개니 또 이상한 창 띄어 놓지 말고 이 경험자로서 말았는데 어 어 졸라 봤네 어우 야 방 도요로 주가 35명인데 벌써 타는 뭐하나 구경이나 해볼까 잠깐 있어봐 아 게임 들어왔네 접속하고 친구창 친구들 뭐한지 구경중인 친구들 다 레이드 에이스 심심함 심심해서 이제 가디언토보를 감 매칭을 감 잡힘 제발 노 서폿 제발 노 서폿 아 서폿 있네 어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 많았구나 여기 여기 어디 레이드 간데 아 이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이무스 2관문 6이네요 좋은 분들 만나서 출발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여기도 레이드다 아 들어가고 싶은데 방이 없어요 아 님들도 레이드 갈 때 이래요 막 방 여러개 눌려보고 막 다 보다가 그냥 딱 하나 누르는 거야 지금 아주 큰 고민 중인데 야 야 무슨 주식 고르냐 오 신청 넣었습니다 과연 받아줄지 나이 exhortemit 오 오 들어갔어 혈압 혜 lemon 퐁당퐁당 조망이죠 과 가능한 선택을 잘못된 4 설레지? 멈췄죠? 생각하죠? 아! 정말 아깝다! 와 이거 어떡하냐! 와 진짜 개 아깝다 이거! 아깝다! 이분 뭐 영업 나왔습니다? 뭐야? 세키로를 왜 하고 있어? 뭐 코코캐스타라니까! 아니 세키로 하고 있네 이 씨! 아니 잠깐만 이건 뭔 게임이야? 아니 툼레이더를 왜 방송하고 있어? 아니 로아이라고! 제 화이팅 하시고 어디 어디 초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두 번 남았죠? 뭐 해요 중단 누르세요! 어? 멈췄죠? 아 중단 눌러야지 이건 아 무기 초월이야? 어 레벨 높으신 분이구만 딱 저기 있네! 한시 방향에 딱! 힐 한번 싹 받고 그렇지! 딱 걷다 받고 이제 벼락! 벼락 한 번 봐야지! 벼락 무조건 아끼고! 아이고! 진짜 무슨 자기가 뭐 잘한 줄 아나? 아이고 그걸 갖다가 걷다 꽂으면 낙례를 위에 까야 아 이거 근데 벼락 가져가야 되는데 에헤이! 돈을 그렇게 쓸 거면 날 줘! 우리도 당신 초월 볼 때 똑같은 감정이야! 일단 이분은 캐릭터 닉네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초월할 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방송 끄는 거 아니야? 회헤이! 아 졸라 재밌는 장면 놓쳤네 아씨! 골드가 뭐냐 이분은? 잠깐만 골드가 씨마 골드가 2천만 구리니냐? 내가 잘못 봤냐 방금? 인벤토리를 보아하는 이 게임을 일단 꽤 오래 하신 분 같네요? 야 굳이 내가 보고 있다고 합성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! 어허! 어? 그거 아니에요! 자 그럼 또 할 것 같으면 한 번 봐야지 어? 뜨든 아씨 못 볼 거 봤어 설마 야 달인 질서야 이거? 이거 어떡하냐 서포트인가 보다 이거 채생이 낫지 않을까? 만화는 확률 작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갈 거면? 나이스 어? 야 만화 대성목도 있네 이거 그냥 채생만화 노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? 그렇지 그렇지 뭐 됐네 끝났네 야 심지어 꺾어도 되겠다 어 꺾고 마지막 기소 봐도 되겠네 어 굿 눈 돌았다 하하 흐흐흨 유리병 어? 잘 업봤나? 어 붙였다 이야 첫 25강인 거 같은데? 업적 다졌는데? 축하 축하 저 아바타 입고 저러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서 아 헤드 연습 중이야 헤드도 약간 옆에서 치는 것도 있구나 아 약간 캔슬 연습 중이신가 보다 어 비켜치기 아 비켜치기 판정이 저기까지 가는구나 대단히 부한데 뭐야 우리 편집자분이네 해빵님 망했어요 그냥 중단 누르세요 망했다니까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러냐 초파고를 좀 쓰세요 초파고를 사회잖아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빠꾸가 없네 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 하나 꽂고 그냥 벼락 믿고 가야지 됐어 교체하고 벼락 강화하고 벼락 슛 이거 깨집니다 다섯 개지 여섯 개지 아 이거 손가락으로 하는 거지 오 잘하는데 이 사람은 궁금하다 이 사람은 과연 격도를 잘할까 이야 뭘 저렇게 하는 거냐 와 와 와 와 와 오우 씨를 미쳤다 와 야 이걸 야 씨를 이게 돼 아니 컴퓨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까 중간에 올퍼가 한 번 끊겼어 이거 방금 하신 분 옥주님 계십니까 격도를 잘 하시나요 아 격도를 잘해요 가끔 굿 한 번 난다고요 에이 뭐야 나랑 똑같네 어 열정이다 아 근데 이 정도 팔찌면 신속 묶어야지 그렇지 아 좀 아쉽다 오 열정 묶어야지 어 이거 잘 뜨면 괜찮겠다 아 비수 아 아 근데 비수 돌려야 됩니다 이거 요즘 이거 나중에 어차피 비수가 무 무 업이라서 서풋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아 임파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잘 봤습니다 지금 이거 뭐였냐면은 지금 디스코드에 로스타아크 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